네 경이로운 소문 함께 하겠습니다. MTNW 이형빈 전문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느정도 방향성 탐색에 나선 것 같은데 우리의 종목은 방향 확실한 것 같아요.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점검 들어가 볼게요. 첫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모티렉스 오늘 정말 강합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매기가 확 쏠리면서 오늘도 살아난 모습인데 33% 이상의 수익 가져갑니다. 어디까지 욕심내볼 수 있을까요? 우선 모티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 모멘텀과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적 또한 올해 성장성이,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이미 컨셉이 나와 있는데 이 컨셉을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또 올해 급성장하는 이런 컨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어느 정도 눌림의 구간 그리고 기간 조정 구간을 좀 거쳤지만 역시나 결국 방향성은 결국 상승으로 급등으로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 충전 모멘텀과 자율주행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지금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 자리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경인원소원 방송 항상 보시면 제가 미리 이렇게 선침해를 하는 바닷건에서 선침해를 하는 타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승 이후에 최근에 조금 기간 조정 거치고 좀 눌림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지금 2만 2천 원을 넘어가는 이런 가격대를 또 형성하게 되는 구간에 옵니다. 일단은 지금 강한 상승세와 함께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자리를 좀 가져가보자 말씀을 드리고 2만 4천 원으로 목표가를 높이고 그리고 지금 보유를 하셨던 분들은 일단 비중 절반은 챙기시고 나머지 절반은 안전하게 2만 4천 원까지 좀 홀딩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 종목의 특징입니다. 빠르면 하루, 길면 한 달 안에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는데 모트렉스가 오늘 그 흐름 적중이 됐죠. 더 목표가 올려보겠습니다. 2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 들어가 보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공업으로 봐볼까요? 자, 이 종목도 수익률 47% 넘어가는 자리에서 오늘장에서 급등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현대공업은 좀 윗꼬리가 달려 있어서 오늘의 대응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때 그러니까 행보를 하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제가 추천을 드릴 때 실적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자동차 내장제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 투자 소식과 함께 지금 강한 슈팅이 지금 나온 자리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오늘도 장중 많은 때까지 가는 강력한 흐름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어제 시간에서 많이 오른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따라 붙는 이런 자리는 아니었다. 이걸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네모칸 이때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매수를 하신다면 항상 이럴 때 미리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야 된 이런 자리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도 아무래도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전량 전량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구간에서 익절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한번 눌림을 받을 때 제가 또 한번 추천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사인에 맞춰서 사셨다면 수익 47% 이상 보고 계실 텐데 지금은 이제 전량 익절해보자. 이렇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진짜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 미지근한 흐름에서 주셨는데 이렇게 급등이 됐네요. 현대공업 익절사인 드려보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G2 파워 되겠습니다. 3월 8일에 받았고 수익률은 71% 넘어가고 있어요. 원전주 이제 많은 분들이 안 볼 때 그때 선침해 관점으로 4월 이전에 사야 된다 강조를 해주셨고요. 진짜 적중했네요. 이거 지금 13,000원 넘어갔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G2 파워도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지근한 자리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4월달 원전 바이오 꼭 보셔야 된다. 그리고 미리 선침해를 해서 지금 15,000원 구간까지 지금 급등이 나와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G2 파워도 바닷건에 사셨더라면 지금 상당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부터 원전 관련한 재료 4월 말까지는 이어집니다. 다만 지금 G2 파워가 바닷건에서 70%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의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4월 말까지는 원전주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 한번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섹터가 원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네모칸 이때가 제가 추천을 드렸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강력한 급등 구간을 또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AS를 해드릴 때 15,000원까지 목표가를 높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5,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역시나 15,000원 매몰대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요즘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 절반은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 비중 절반에 대해서는 다시금 한번 15,000원까지 목표가를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G2파워의 목표가는 15,000원이고요. 들고 계시다면 절반 정도는 정리해 가면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4월 말까지는 원전주 쪽으로의 눈길 주기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만큼 그때쯤 다가와서도 저희 G2파워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주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소문 통해서 또 종목을 발굴해 봐야 되겠죠. 오늘 소문 열어보겠습니다. 자, 빌게이츠가 이제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내달 3일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SK 최태원 회장과의 독대 이야기 나옵니다. 그 중심에는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 최근에 수익을 많이 봤고요. 계속 종목 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우선 오늘 소문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은 지금 원전입니다. SK그룹이 빌게이츠 이사장이 설립한 미국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설계기업 테라파워에 투자를 한 이력과 함께 탄소중립으로서 소형 원전의 중요성과 지금 3월 말부터 제가 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린 4월달 지금 원전주를 보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윤대통의 박미 관련해서도 원전 협력에 대한 논의가 원전주들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승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G2파워, 우진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는데 후속으로 순환매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바닷건에 있는 원전 관련주를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종목명은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입니다.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원전 기술 개발 그리고 수출 관련 수혜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방사성 기술 기반에 따라서 정화용 필터를 개발하는 모멘텀으로 친환경 원전주에 포함이 되는 이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원전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현재 지금 1만 17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만 2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9천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1만 170원 그 부근에서 매수해야 된다. 급하게 따라 잡지 말자. 이 코멘트 좀 기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만 2천원이고요. 손절가 9천원 확인해 볼게요. 자, 계속해서 위원님의 관심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자율주행 주셨네요. 오늘 모트렉스로 우리 한 건 했죠. 정말 강하게 튀어 올라갔는데 오늘의 자율주행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선 자율주행을 좀 말씀드린 이유가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전기차 관련한 자동차 부품주들의 급등세가 지금 나와줬었는데 후속으로 전기차 투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포함이 될 자율주행 관련 기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수요 증가에 따른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오늘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종목명은 퓨런티어라는 종목입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센싱 카메라 공정장비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카메라 산업 확대로 인한 성장성과 함께 국내외로 다수 기업의 고객사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도 지금 고객사들의 수주 물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을 올해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는 때보다 조금 급등이 좀 나와줬는데 일단 2만원에서 2만 2만천원에서 2만천6백원 구간 분할로 매수하신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2만4천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만8천5백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퓨런티어 받았는데요. 너무 급등하고 있어서 이럴 때 좀 따라잡기가 어렵거든요. 위원님 분봉으로 다시 한번 매수밴드 좀 잡아주세요. 네, 분봉 보시게 되면 지금 좀 가파르게 좀 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따라잡지 마시고 못 잡으시면 다음 종목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천원에서 오늘 2만1천7백원 부근 분할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퓨런티어 오늘 못 잡아도 또 내일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만천원, 2만1천7백원 그 사이에서 저희 매수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4천원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경이로운 소문 M10W 이형빈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